대다섯을 만들어주신 우승의 트로피 미춘트로피 우승 트로피 우승 트로피를 비행기 전에 팀 3돌 탑팀 영롱한 선수가 반사입니다. 왕복에 미춘트로피 우승의 승관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여러분 팀 영롱한 선수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대망한지 얼마 안 됐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우승을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팬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선수의 그 열리가 가장 뜨거운 시간 경기 중에 언제일 것 같아요? 경기 한계없게 딱 봤을 때 경기 중에 어느 순간에 열리가 가장 뜨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 생각 안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고위 선수의 대신 주셨을 때 제일 유명해요. 아 그리고 혹시 DLT가 함께 플렉싱원 이런 것들은 어땠어요? 3분 더 끝나고 나서 플렉싱 네 더 멋있어요. 멋있죠. 그녀의 선이 있으면 다른 분들과 함께 느낄 수 있는 것들은 한데 한번 해봅시다. 네 플렉싱원 여러분들 플렉시킬 수 있어요? 플렉싱원 플렉싱원 저희가 팬 여러분들 얼굴을 닿기 위해서 안전한 날짜를 내는데 아 하이팬스님께서 함께 플렉싱원 우리가 했던 선선전 때 한 부분 있죠? 네 그거로 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수는 노래를 같이 불러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플렉싱원 대신에 자 게임 스타즈의 팬업 선수가 과자 팬업 선생님 하이팬스의 행위 선수는 이리세 윤석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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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잠깐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001 priests 그chez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있어 있어! 아, 김경 선수인데 아, 그냥 화이팅이에요 아, 그래서... 자, 신성현 선수 화이팅! 아, 9인 2명! 100명 선수 왔어요! 신성현 화이팅! 자, 이제! 경험권 초점을 지금 해야 되는데 어... 연말하는 너무나 좋은 메시지가 담겨있다 있어요! 아, 19구역 A열 5번! 뒷쪽이 또 하죠? 네, 19구역 A열 5번! 자, 그리고 한 번 더! 다른 한 번 더! 자, 뽑아주세요! 자, 우리 또... 41구역! F열 3번! 41구역! F열 3번! 죄송합니다! 자, 다음 시점이 끝나고요! 이어서 박근환 선수가! 네! 감독님과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선수 화이팅! 관절지킴이... ADK로 관절지킴이... 어, 41구역 왜 이렇게 많이 나오니? 41구역! 제 2년 3번! 41구역! 제 2년 3번! 제 2년 3번! 당첨 축하드립니다! 네! 네! 좀 섞어서... 선수 화이팅! ADK로 관절지킴을 받으실 거 추첨합니다! 아,.. 아,.. 이렇게 만날 때... K.. 25구역! KR 9번! 25구역, KR 9번! 당첨 축하합니다! 앞쪽이면! 25구역, KR 9번!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제 추첨해야 돼! 제 2년 3번! 제 2년 3번! 다가! 25구역, KR 9번! 나이스! 참여! 다가! 다가! 사진 촬영 때문에 자세히 좀 옮기셨구나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많은 사람들은 MRI 촬영 전 되는 겁니다 허예언 선수 허예언 선수 많은 사람들은 미워 미워 소홉니다 와 사랑해 불러주세요 3층 3층 최고야 FBI 최고 3층 최고야 FBI 최고 허예언 선수